지난달 발생 때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정말 끔찍한 사건. 그런데 알고 보니 또 엄마와 공모했던 사건. 일단 기억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죠. 어머니와 아들이 지난 10월 8일에 집에서 흉기로 40대 가장을 찔러서 숨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범행 직후에 모자는 숨진 남편의 시신을 차에 싣고 충남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갔다가 결국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학생 아들은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후에 추가 조사에서 어머니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추가 진술을 확보를 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또 부검 결과 등을 통해서 어머니가 아들과 살인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아내는 범행 전날의 아들에게 너의 아버지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 이렇게 말한 정황도 있습니다. 모자가 함께 공모를 했다는 것도 반전이었는데 남편의 고인의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모자가 합침을 해서 아빠를 이렇게 살해한 거기 때문에 딱 이 내용만 들으면 평소에 또 얼마나 가정폭력을 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좀 중요했던 게 이 피해자, 이 가장, 숨진 가장이 키가 160cm고 몸무게 50kg입니다. 엄청 왜소하잖아요. 왜소한 체계겠죠. 아들 자체가 피해자보다 훨씬 덩치가, 아버지보다 덩치가 컸던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좀 이상했는데 지금 숨진 가장의 여동생의 글로 추정이 되는데 그거 보면 오빠가 며칠 전에 처형, 그러니까 지금 부인의 언니죠. 처형한테 전화를 해서 아내가 너무 무섭다. 나갔다 또 올 때마다 폭력적으로 변해서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걸 다시 진술해줬고요. 또 가정폭력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자체가 없었다. 오히려 교통사고로 눈을 다쳤다고 있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내가 그걸 찔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들한테는 고인이, 숨진 남편이 내가 지금 눈이 교통사고로 실명이 됐어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이 부인과 아들이 이렇게 주사로, 주사기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모자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자, 오늘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모자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저랬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정을 받으려고 경찰 수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아들하고 엄마가 가정폭력 때문에 이렇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했는데 대전지금에서 조사를 다시 해봤어요. 해봤더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숨진 사람의 친척들이라든가 주변 인물도 조사를 했고 또 의무기로 병원 간 기록도 했었고 그 아들하고 아내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했더니 실제적으로 가정폭력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왔어요. 또 그리고 조사를 받아보니까 아들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물리적 폭력이 많지 않았다. 한두 번은 있었겠죠. 많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가정폭력 때문에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뭐라고 봤냐면 혹시 가슴에다가 주사기로 부대용을 넣었지 않습니까? 이 부대용, 부동액이라든지 주사기를 미리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히 준비, 계획된, 준비된, 계획된 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게 아니고 계획된 살인이라고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승현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인이야 남편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세상에 자기 아들을 끌어들이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냐. 아까 사파에 보면 나하고 아버지에 대한 힐책을 하는 내용들을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경우에 있어서 아들과 엄마의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아버지와 관계는 좀 떨어져 있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너무 무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아들까지 범인으로 만들어서 사실 이 정도면 공모사실이 있으니까 둘 다 부인은 일반 살인죄고 아들은 아마 존속 살인죄가 될 것 같은데 존속 살인죄가 되면 형량이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아들, 아들도 분명히 잘못했어요. 아들도 분명히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범죄 동기 한 세 가지로 살피는데 첫 번째 경제적 의류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는 폭행은 많지는 않았지만 또 어느 정도의 폭행에 있어서 폭행과 폭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들과 아내의 인내심이 부족했다는데 저는 3번은 검찰이 박힌 동기에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사람의 인내라는 게 부족하다는 게 언제 얼마만큼의 인내라는 게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상황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인내가 많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양양참작사 위에서 법원이 판단할 것이지 검찰이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까지는 설마 했는데 아버지 시신에도 손을 댔어요.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사체 손괴 혐의도 추가가 됐는데요. 이 사건 당일에 아내는 잠들어 있던 남편의 심장 부근에 부동액을 주사기를 이용해서 찔러 넣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남편이 저항하자 이번에는 아들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아내는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고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여러 차례 흉기로 훼손한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대전지검은 이 모자에 대해서 존속 사례와 사체 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승현님. 지금 이건 정말 악마다. 지금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 남는 건 또 우리 앵커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존속 살인죄고 그러한 범죄 수법이 그렇게 잔혹하다면 신상공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유족들이 그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들은 아마 미성년자라고 안 될 것 같은데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굉장히 좀 저도 시청자 여러분과 동일하게 섬뜩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저번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인의 동생이 올렸던 글에는 보험을 9개나 들었다. 이래서 이게 업모여인 사건 혹은 이은혜 사건 비슷하다. 이런 말씀도 많았단 말이죠. 보험 관련된 어떤 살인 아니냐.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9개 정도 보험이 등록이 돼 있는데 이 중에 3개 정도가 신규 가입된 보험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이게 살인 동기라든지 이 부분 중에 보험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또 그거 말고도 피해자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가서 유언 좀 많이 재산을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현재까지 조사에서는 보험 관련 부분은 밝혀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재판 과정에서. 잠깐! 이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